cells 소리가 너무 아쉬워요. 헤드폰 레 czasie 느낌 어떤 사이이프를 사용을 하곤 current donde 하는 와 yeux 헤드폰 레boltback 시스텐로 쓰시는 분? 예전부터 헤드폰 tava 씹 jeux 에서 왜 씹 terms. 헤드폰, 소스기기, 오디오 인터패서 써 있는것 아닐까. 헤드폰 레시피를 사용하는ので. 최종 CNN favorable 본 Jacob Pro Play Rights Object VVO 입니다. 인피던스가 맞지 않을 때, 교류 성분의 신호를 전달할 때는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항상 두 개의 섹션마다 인피던스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나오는 쪽의 인피던스보다 더 높아야 제대로 된 신호가 전달이 된다. 그런 매칭을 위한 용도로 헤드폰 앰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소스 기기가, 특히나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은 청력 보호법에 출력이 낮아요. 그래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헤드폰이 소리가 좋고 다 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특성이 그런 헤드폰을 썼을 때는 울려주지 못한다. 볼륨 끝까지 올려도 좀 더 볼륨 더 필요한데. 그래서 헤드폰 앰플에서 볼륨을 확보하는 용도. 또 한 가지 더 따지자면, 헤드폰 앰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음색이 또 있어요. 그런 음색적인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헤드폰 앰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앰플 회로의 오디오 기기는 여전히 증공관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작의 용이성, 일단 만들기가 쉽고 재미있어요. 진공관의 특유의 음색, 배음이라고 그러죠. 좀 이따가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한 요소 때문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DIY 취미로 진공관 앰플을 많이 만들죠. 저도 예전에 이 채널에서 한참 진공관 앰플 만들었잖아요. 집에 있는 진공관 앰플만 열매 떼고, 진공관은 집에 수천 개가 있었죠. 요즘엔 중국에서 저렴이 많이 나오죠. 그 장점은 일단 입문하기엔 너무 좋다. 너무 싸다. 그리고 소리는 난다. 그렇다고 소리가 나쁘지도 않아. 그런데 물론 소리는 잘 났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따져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부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몇 년 전부터 사실 관심이 많이 가던 제품이에요. 보틀헤드라고 직역하면 병대가리 키트라고 하면 박스 안에 있는 부품만 가지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공구, 인두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버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싱글 엔딧 엑스페리먼트 키트라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틀헤드 사장님한테 무작정 이메일 보냈어요. 한국에서 이런이런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멋이라고 합니다. 제품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립하는 영상이랑 이런것 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제발 하나만 주세요. 며칠 후에 직원들이랑 회의를 하시고 나서 한 해를 공짜로 보내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then. 그래서 제가 유료 광고 태그를 하나 붙여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뭐 상관 아니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을 몇 가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헤드폰을 여기다가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헤드폰 앰프입니다. 이런 헤드폰 앰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출력 트랜스포머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출력 트랜스포머 아니고 초크인데 이 뒤쪽에 있거든요. 이 출력 트랜스포머가 있는 제품이고 없는 제품이 있어요. 없는 제품을 뭐라고 하냐면 OTL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웃풋 트랜스포머가 없는 헤드폰 앰프는 진공관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출력해줘요. 이게 없으니까. 보틀레헤드에서도 그 제품이 있죠. 크랙이라고. OTL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임피던스보다 더 높은 임피던스에 적합한 앰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헤드폰이 좀 낮은 제품입니다. 조금 소리가 좀 맹맹하게 들리고 약간 뭔가 좀 빠진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웃풋 트랜스포머가 달려 있어서 4엄 또는 8엄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저는 4엄으로 해놨어요. 조금 더 많은 구간의 헤드폰을 좀 편안하게 울려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굉장히 굉장히 고급 부품들만 들어있습니다. 트랜스포머 하나 둘 뒤에 셋 넷 다섯 미국 생산 제품이고 전의 콘텐서는 저거에다 니치콘, 프랑스 솔란 캐페시터도 쓰였고 데이톤 오디오사에서 나온 커플링 캐페시터도 쓰였고요. 와이어링도 그냥 막선이 들어있는게 아니라 벨덴 선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굳이 부품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상급의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다른 희한한 노스 부품을 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제작 난이도로 일단 볼게요. 다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거에요. 제대로 철학을 가지고 DIY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 소비자도 그 제품을 조립할 수 있도록 아주 아주 상세한 조립 매뉴얼을 제공하는가 여부에요. 보틀헤드사는 매뉴얼이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주 고급 영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뭘 붙여라 떼라 잘라라 이런건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켜드리고자 이 제품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별도로 한글로 다시 만들었어요. 보틀헤드사 사장님께 제가 보내 놓고 의견을 좀 구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 매뉴얼은 실제로 조립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만들면 연결하라는데 연결하고 납때만 잘하면 되는구만. 결국이 그거에요. DIY 키트가 그거거든요. 숟가락이 다 떨먹여 주는거에요. 그대로 조립하세요. 조립과정을 간단하게 보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조립을 너무 많이 하고 보여주는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립한 것은 드라이버 하나만으로만 조립을 한거에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팜과 부품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연결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이즈를 발생하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라는게 있습니다.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점은 확실하게 몇 군데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있는 회로로 보입니다. 2단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전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전압에 대응 가능하도록 단자가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220V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와이어링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방법이 나와있어요. 진공관은 열이 나야지 음극관에서 전자 알갱이 튀어나가는 그런 원리로 증폭을 하는건데 그래서 이 안에서 열을 낼 수 있는 히터 전압을 별도로 넣어주게 되어있어요. 보통 6.3벌도 교류 전압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DC로 변환을 해서 진공관 히터에 입력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팅 전압에 따른 노이즈까지도 방지를 한 회로다. 인풋, 아웃풋 배선을 제외하고 출입을 끝냈습니다. 매뉴얼에 워낙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모든 납땜 접점 부위는 매뉴얼의 번호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위치를 찾기는 쉽습니다. 어떤것은 U고 어떤것은 L입니다. 매뉴얼을 잘 보시면은 Attach라는 말과 Solder라는 말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Solder라는 말이 나와야지 납땜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랫단에 보면은 구멍이 좀 작아요. 매뉴얼에는 Attach라고만 되어있는데 꽂고 납땜을 해버리는 순간 이 구멍이 막혀 버리거든요. 다음 장에 보면은 그 구멍에도 와이어링이나 다른 소자를 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납땜을 해버리면 이미 구멍이 막혀 버렸기 때문에 납땜을 다시 녹여가지고 억지 옆에다 쑤쳐 넣어야 되거든요. Attach라 되어 있는지 아니면 Attach & Solder라고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자전기회로는 육안으로만 다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대로 제작이 되었다면은 각 부분에 저항값을 체크해 보도록 값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항 측정 모드로 놓구요. 검은색은 그라운드 연결을 하고 빨간색 리드봉을 각각의 점마다 다 찍어 보는 겁니다. 1번 핀은 0옴 가까이 나와야 된다. 3번 핀은 885옴 정도가 나와야 된다. 거의 정확하죠. 모든 핀을 다 찍어 보게 되어있어요. 방금 해봤더니 저항값은 정상입니다. 진공간을 실제로 연결할 거에요. 테스트하면서 한번 연결을 해봤죠. 처음에는 좀 빡빡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긋이 왔다갔다. 파워코드를 이렇게 하다가 감전이 된 적이 있어요. 로드를 연결을 안하네. 출력이 약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하겠습니다. 전원 넣기 전에 그라운드 선 이렇게 잡아 주고요. 안전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써있는데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맨발로 작업하지 마라. 양반다리를 해서 발을 바닥에서 뛰겠습니다. 바닥을 통해서 그라운드가 돕니다. 그래서 감전이 되거든요. 두 손으로 작업하지 마라. 전압이 처음에는 엄청 높게 나올 거에요. 그러다가 매뉴얼 상에는 65에서 95 사이 정상이죠. 3번 핀은 19.1 높은데 이 정도면 정상이야. 4번 핀은 당연히 0볼트. 6번이 385. 왔다 올라가죠 이제. 404. 7번이 400. 422. 10번이 380. 399. 여기에 안내된 전압 보다는 살짝살짝 높게 나와요. 파워 트랜스포머에 220볼트 옵션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 옵션으로 감긴 코일의 수라든지 이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공가냄프는 정밀 기계가 아니에요. 거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스 20%까지도 잡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아주 정상입니다. 그 절대값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편차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으로도 편차 거의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전원을 다 껐는데 전원 끄고 코드 뽑고 다 해도 여기 지금 전압이 남아있습니다. 캐페시터가 전압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거의 400볼트 가까이 찍히는 곳인데 아 죽었네요. 빨리 빠지네. 과연... 오오오오. 오와아 나온다! 나온다! 노후 누가 소리가 되게 familiar.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안이 문제가 있는 건지 헤드폰 앰프를 처음 써你在 근데요. 3차로노래 소리를 듣는 것 같아.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 측정을 좀 해봤습니다. 헤드포인트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출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은 1kHz 지속 기준으로 0.5V RMS 밖에 안나와요. 과연 이 앰플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와우프 전압이 나오는지를 제가 재봤는데요. 입력이 840mV RMS일 때 4.64V.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은 조건까지 최대한 밀어붙여 봤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우리나라 정발 제품에 0.5V, 500mV RMS에 비하면 전압값만 따졌을 때는 9배가 나옵니다. 진짜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스피커가 연결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출력 임피던스가 4옴 또는 8옴입니다. 저는 4옴으로 와이딩을 해놨는데 스피커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앰플에서 고출력을 내줄 수는 없지만, 보틀레드 홈페이지에도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고효율 스피커, SPL이 높은, 감도가 높은 스피커, 조그만한 신호로도 소리가 크게 나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옛날 빈티지 스피커들이 높거든요. 2W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재봤거든요. 정확히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 중에 그나마 조금 SPL이 높아보이는 타스캠 스피커 제가 자작한 것입니다. 방에서 최저 볼륨을 틀면 마루에서 야 이놈아 시끄럽다! 이 정도의 볼륨이 나옵니다. 밤에 들으려면 한 10시 방향으로 놓고 들어도 충분해요. 스피커의 SPL, 민감도가 얼마만큼 높은 스피커를 들으냐에 따라서 볼륨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름이 상당하다. 여름에 틀면 덥겠다 진짜.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정용 마이크를 헤드폰을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값이 아니라 이 이녀석 그대로의 전기적인 특성만 측정해봤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아폴로 솔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고급 오디오 인터페이스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Hz부터 20Hz까지 일자로 이 헤드폰 앰프의 특징은 초반에 주파수 특성은 좀 떨어져요. 십몇 헤르츠부터 일자로 끝까지 쭉 가죠. 가정 주파수가 몇이죠? 20Hz죠. 20Hz 아래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주파수 특성이 아주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확실하게. 통과. 아주 좋아요. 특성 일자니까 좋네요 라고 끝내면은 아쉽죠. 진공관 앰프의 특징은 어떨까.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 기기만 가지고 측정해 보는 것은 오랜만인데 디스토션을 보면 됩니다. 디스토션. 디스토션은 한국말로 하면 왜곡이죠. 디스토션은 꼭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THD 디스토션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하모닉스, 배음, 소리를 굉장히 다채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짝수는 한옥타브, 홀수는 예를 들어 3도 하모닉스 같은 경우에는 도, 도 위에 솔이에요. 도에서 솔까지는 그나마 5도 음정이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올라갈수록 화음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진공관 앰프의 특징은 짝수 배수를 잘 표현해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 귀에 더 부드럽게 들린다. 그래서 진공관을 좋아한다. 이런 진공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일단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출력단을 한번 재봤는데 하모닉스 값이 있긴 있죠. 0.00 몇 프로, 0.000 몇 프로.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THD라는 게 토탈하모닉스 디스토션이 다 합친 값인데 0.0034% 현대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기기들은 THD값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일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죠. 맨 위에 지나가는 게 원음, 펀더멘탈, 원래 소리,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모닉스 성분이에요. 짝수의 배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는 홀수도 커요. 홀수도 짝수 다 큰데, 배음은 점점 2, 3, 4, 5, 6, 7, 8 올라갈수록 약해져요. 크게 들리면서도 제일 중요한 배음이 두 번째 배음이죠. 도 아니면 그 다음 옥타브의 도. 300Hz 금방에서 세 번째 하모닉스는 떨어지고 아주 기분 좋게 들리는 두 번째 배음은 끝까지 살아남죠. 300Hz면 상당히 저음 영역이거든요. 그 저음 영역부터 10kHz까지의 다처롭게 들리는 배음에 기분 좋게 들리는 성분이 쭉 살아난다. 진공관 앰프 회로이기 때문에 사실 노이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이즈 플로어라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귀로는 안 들리는 수준입니다. 진공관 앰프 디아이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고 자기가 부품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기웃기웃 하다가 포기했던 분들. 그리고 중국산 7만 8천 얼마짜리. 나 그런 거 싫다. 그런신 분들. 중고급 이상의 부품들만 가득가득한. 관 자체도 6FJ7. 미국 거에요. 이것은 NOS 거에요. 이것은 USA로 써 있어요. 하루 정도 가족들의 눈치 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다. 하루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강추. 이거 말고 좀 저렴한 크랙이라는 버전도 있죠. OTL 트랜스포머 없는 것. 여러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제작해서 리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홍드려파파였습니다.